넌 대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쌓인 거야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왜 잊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한 거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이렇게 깨 college fund에 트레인아 쟈직시켜current 생각하러 갑시다 ㅎㅎ 계속하게очки